긴급속보입니다. 20일 수요일 11시 43분에 아소산이 폭발하여 분화속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본기상청은 조금 전 구마모토현의 활화산 아소산에서 오전 11시 43분경에 아소산의 분화속보를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활화산 아소산이 분화해 화소류가 분화구에서 1킬로 넘는 곳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아소산의 분화경계레벨을 분화구 주변에 출입규제가 필요한 화구 주변규제에 의해서 출입규제가 필요한 입산규제의 3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기상청은 분화구에서 대략 2킬로미터 이내에서는 화소류가 흐를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